스트레스가 심할 때 몸이 보내는 신고 쉬는 날에 두통이 발생한다 스트레스가 갑자기 감소하면 오히려 편두통이 일어난다 이 때문에 두통이 주말에만 나타날 수 있다 잇몸에서 피가 나온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방출되면 면역체계를 손상시켜 세균이 잇몸으로 침투한다 몸이 작고 가렵다 불안하거나 긴장하게 되면 피부염이나 수신건선 등 피부 가려움 등의 근본적인 조건들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가 자주 아프다 불안과 스트레스는 두통 및 불면증과 함께 복통을 유발한다 머리가 스트레스에 반응할 때 내장도 같은 신호를 받는다 여드름이 발생한다 스트레스는 염증을 증가시켜 여드름을 발생시킬 수 있다 단 분식이 자꾸 먹고 싶다 초콜릿에 대한 갈망은 여성 호르몬 때문이 아니라 스트레스가 원인인 경우가 더 많다 많아 한글자막 by 한효정